안녕하세요! 랄미나잇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저희 랩 프로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악방송에서 이번에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더운데 더우시죠? 네! 더우시죠! 오늘 제가 하나 퀴즈 낼 건데 손 들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200일! 알잖아! 200일! 맞아요! 저희가 오늘 선물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방송도 이따 들어오시나요? 네! 예이! 예이! 진짜 항상 좋아하는 숫자 네! 40번까지 중에 뽑아주세요! 40번까지요? 네! 2개씩 뽑아도 돼요!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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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언니 맡아! 언니 맡아! 그러면! 그러면! 19! 19! 19! 19! 19! 19! 하고! 하고! 하나씩 하자! 하나씩! 그러면! 2번! 2번! 다들 입으로 말하고 계셔! 다들 입으로 말하고 계셔! 말하고 계셔! 27번! 27번! 저는! 저는! 20번! 저는! 20번! 알겠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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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저도요! 4번! 미안해요! 2! 2! 2! 단체로! 딱 하나! 단체로! 단체로 하나요? 어렵다! 우리 얘기 좀 해보자! 2! 2! 2! 3! 2! 2! 2! 3! 2! 2! 여러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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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 2! 2! 2! 1! 2! 1! 2! 2! 2! 3! 3! 1! 3! 3! 2! 2! 1! 2! 1! 2! 2! 2! 3! 뭐가 좋아해? 뭐가 좋아해? 뭐가 좋아해?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다음 저요? 다음 이거는 6일까요? 9일까요? 6입니다, 6번 주세요, 다시 제가 알아듣는 거 같은데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들고 가기 편하시기 와 진짜 편한 게 있죠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 도구도구도구 도망이 비호 언니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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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에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우리 아까 뒤에 번호 많이 불렀으니까 괜찮아요 아, 큰 거! 역시 큰 게 좋은 거 봐요 아, 큰 거 맞아, 맞지? 그러니까요 저희 멤버분들이 질문 하나 해서 맞히시는 분들 드릴게요 잠깐 이거요? 세분 세명, 세명, 네명 아니고 세분 세분 아, 그러면 일단 한 명씩? 오케이 아니요, 다 아, 이런 어려운 것만 저만 주는 거 언니는 진짜 아니, 근데 다 먼저 한 번씩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약간 저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질문을 할게요 제 MBTI 아시는 분? 오! 난 몰라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예스! 와, 나도 몰라 이게 진짜 2단계 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진짜 좀 천천한데? 내가 지금 어? 왜 커서? 아, 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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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MBTI를 모르시다니. 모르시다니. 오케이. 괜찮아요. 저 ENFJ예요. 다들 잘 아세요. 그러면 뭘 해야 할까? 이런 거 제일 못 보는 사람. 제일 못하는 사람. 안 돼. 아 그럴까? 그러면 제가 싫어하는 음식 뭔지 아는 사람. 진짜 어렵죠? 아니 근데 뭔가 여러 번 말했어요. 오이? 아니에요. 맞기는 한데 그럼 들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맞게 하니까 언니가 생각하고 아니잖아.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개였어요. 맞아요. 언니 조개 안 좋아해요. 조개였어요. 와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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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쉬운 거라고 해요?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이름 뭐게요? 제 이름 뭐예요? 오늘 뭐하러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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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유. 생일 아시는 분. 오. 굿즈의 칼 갈고. 오케이. 오케이. 바이 바이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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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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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 뭐예요? 오. 오. 이거. 아니면. 가져드릴까요? 가져드릴까요? 오. 배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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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로 시작했습니다. 아. 어떡해. 너무 재밌다. 팬분들이랑 만나고. 남은 거 네 분. 이게. 우리. 눈치 게임 할까요? 눈치 게임 게임. 아. 어려웠어. 어려운데 너무. 너무 어려웠어. 팬분들께서 1, 2, 3, 4까지 해가지고. 1, 2, 3, 4 딱 벌리신 분들. 음. 음. 네 판 할 거예요. 1, 2, 3, 4로 네 판. 네. 지금 무시하시면 탄력이고. 한 분씩. 음. 해주세요. 멤버들이. 민치 게임. 민치 게임. 1, 2, 3, 4. 손들어주세요. 1. 오. 2. 1번, 3번.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시작. 아. 두 번 남았습니다. 어떡해. 시작. 오. 2. 오. 4. 아. 4번만. 지금 1번, 2번까지 하고. 3, 4. 겹쳐서 뗄게요. 선물 보내주실까요 저희. 3, 4번. 멤버들이 드리고 싶은 분께. 누구, 누구가 3, 4번이었죠? 이거 뭘까요? 이거 근데 푹, 푹한 느낌인데. 왜요? 아 뭐지? 자 아까 첫 번째 1번 손들어주세요. 첫 번째 판이요. 1번 아까. 아 첫 번째 판. 1번. 1번. 제가 드릴게요. 네, 2번으로 할게요.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거 받고 싶으신 분. 마지막 판 두 분. 아까 뒤에, 저기. 뒤에 있었는데. 누구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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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거, 이거. 아, 바꿨대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onnaise. 감사합니다. 바쁘다. 우와. 선물 증정식. 예스, 너무 좋아. 되게 많이 뵀던 분들도 많았네요. 근데 처음 듣겠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감사해요. 포토타임 한 번 할까요? 포토타임 좋아요. 어떻게 할까? 고양이? 고양이? 아, 어려운데. 잘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쏴데. 뒤에는 카메라가 많네. 오, 올라가. 카메라가 뒤에 많아서. 무今回ета still encara? 큰cellence 한 소년씩 불러주세요. 아.. 하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그냥? 아 한 수 제일 마음에 드는 구간을 말하는 거 네 처음부터요? 응 오케이 오 스틸을 안 했는데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딸렸다 그러면은 이 언니? 이 언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럼 언니가 먼저 잠깐만 잠깐만요 자 그러면 하이 어 어 어 아 아 오케이 아 잠시만요 맞아 맞아 felt it's too 소망하는 결말 눈을 뜨면 살며시 번지는 것 호호호 와 'll hate 알겠죠? 이거 진짜 약간 부담된다 그렇죠 알겠죠? 네 stripped 있으니까 좀 좋긴 한데 어 부담돼 브릿징 응 고음까지 브릿지 브릿지 아 고음까지 어, one last time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끄럽네 네! 감사합니다 아홉백이요 은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밥먹었어요? 아니요 배고프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천17여서 오늘 이렇게 맞으셨으니까 저희가 고시락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응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안 하셔도 이거 힘이 날 겁니다. 힘이 날 거예요. 네! 무거울까요? 아, 맛있는데요? 그러면 티에부터! 티에부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컴퓨터 너무 좋아, 몰라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에 개미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도 배가 고파. 아, 진짜요. 기다려주세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주문하십니까?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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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도 있네요, 제가 고구마 좋아해요. 나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곳? 감사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까지 갔어? 저... 어,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해달, 해달. 어디에 왔어요? 누구야, 저 그곳에. 더운데? 네? 잠깐만 안 돼. 고마워요. 고마워요. 반대쪽에서 가볼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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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댕 인제오 scientists 점프점 더 달려있는 것 같아요 . 으, 으흠. . . . . . . . 와우! 누구 드려야 되지? 안 받으신 분! 다 봐주셨을까요? 이거 내 거까? 내 거! 내 거! 다 봐주셨어요? 다 봐주셨대요! 아 그래요? 언니 거!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소감하자! 네 벌써! 벌써! 여러분 다 봐주셨죠? 네! 다행입니다! 고구마 먹겠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화이팅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소감 되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팬분들이 저희 보고 더 힘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네! 저희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데뷔해서 벌써 200일 지났다고요!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라임말과 리더스에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즐거운 분들도 고맙고요! 그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귀여워! I still love you!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라임말 여러분의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더해야죠, 원래 오늘 이렇게 너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저희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 200일 뿐만이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 쭉 함께 해야 되니까 오늘 맛있게 음식 먹고 건강도 잘 챙기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갑시다! 네! 팬분들 그대로 계실게요! 네! 제 카드에 뭔가 있다고 하니까 반항하세요! 반항하세요! 저희가 열심히 쓴 편자 썼어요! 저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른 말을 썼거든요? 같은 말 썼는데 뒤에 뒤에 TMI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썼으니까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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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자! 바이바이! 되자!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lt 바이바이! yim